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놓여지다 보니 만약에 다시 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팬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는 생각들을 하면 또 다시 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을 다시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